두 번째 공연 매니저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25경기 남았는데 최대한 많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고 이기자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이기자! 빠른 타구 일루 씨가 잡았습니다. 게이스를 밟은 이후에 자 런다운 일루에서 끝을 빠른 씹니다. 리버스 더블 프레임 좋은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. 19째 벼랑우의 스윙 삼지! 더블 투 스트라이크 레이에스 2루 땅골! 안주현 돌면서 2루! 그리고 1루! 1루까지! 1루까지 아웃입니다. 더블팩! 수작업으로 유니폼 마킹을 하셨네요.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. 이재현의 안타! 끌어당깁니다. 1루까지 빠져나가는 안타! 주자 1루 1루! 확실히 이 디아즈 선수는 2루 1루 1루! 2루 1루 1루 1루! 2루 1루 1루! 이제는 라이언즈 파트를 열광시키는 베테랑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Come's up! Come's up! Y- fram, mi-ah ha! 날아주频 날아주 pill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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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쪽으로 떨어뜨렸습니다. 스윙 섬진! 1&2 변하고 들어왔습니다. 루킹 섬진으로 경기 끝! 김재윤의 깔끔한 3자 범퇴 세이브. 디아즈의 결승 홈런으로 승리한 삼성나이온즈입니다. 드디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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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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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